내포 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화시설이 이달까지만 운영됩니다. 홍성군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험 운영 중인 자동집화시설이 중단됨에 따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기존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와 동일하게 가연성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지정장소에 버리면 됩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은 공동관리기구 조합을 설립해 자동집화시설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으나 시설 폐쇄와 수선 비용 등에 대한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군은 조합 설립 전까지 쓰레기 수거 차량을 늘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